안녕하십니까 영어 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82번을 살펴 볼게요 자 오늘 82번 에서는 요 애즐롱 애즈를 살펴 볼 거에요 애즐롱 애즈 애즐롱 애즈가 접속사로 사용이 되죠 뒤에 이렇게 주어 동서가 나오는데 자 이때 이 애즐롱 애즈는 주로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는 뭐뭐 하는 동안 그쵸 또는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요런 느낌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1번 보시면은 I will never forget your kindness죠 나는 잊지 못할 거죠 결코 그쵸 너의 친절함을요 그쵸 애즐롱 애즈 여기 나왔네요 그쵸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 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쵸 예 또는 내가 살아있기만 하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은 you need not feel so long as 가 나왔죠 뭐 애즐롱 애즈나 so long as 나 뭐 거의 비슷한 겁니다 예 그래서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그쵸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You are innocent죠 innocent 는 결백한 이죠 너가 결백하기만 하면 또는 결백하는 한 너가 결백하기만 하면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즐롱 애즈나 so long as는요 대체로 약간 그 뭐랄까 if only 의 느낌이에요 if only 그쵸 예 바로 그 경우에만 그쵸 또는 이 프로바이딩이죠 프로바이디드도 되고 프로바이디드나 예 딩이 다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절이 오는 형태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뒤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조건이거든요 그 조건의 경우에 만 어떠어떠하다 라는 뜻으로써 애즐롱 애즈와 솔롱 애즈도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결백한 바로 그 경우에 그쵸 네 너가 결백하기만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3번 I'm happy죠 나는 행복하대요 그 다음에 또 솔롱 애즈 나왔죠 너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는 거죠 너가 행복하기만 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자 4번 보시겠습니다 4번 보시면은 이때 it은 가짜 주어죠 그쵸 진짜 주어는 뭐예요 뒤에 나오네요 what kind of exercise we take 이게 진짜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운동을 우리가 하든 그쵸 어떤 종류의 운동을 우리가 하든 그것이 makes little difference 에요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즉 상관없다 이런 얘기에요 자 솔롱 애즈 뒤에 나오죠 솔롱 애즈 we take it regularly죠 우리가 그것을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 운대 운동이죠 그 운동을 regular 이니까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하기만 하면 규칙적으로 하기만 하면 어떤 운동을 우리가 해도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다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보시면은 as long as there is life에요 life은 생명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한 there is hope에요 그쵸 희망이 있다 자 6번도요 as far as도 여러분 이것도 뭐뭐 하는 한입니다 그래서 눈이 닿을 수 있는 한 그쵸 눈이 닿을 수 있는 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볼 수 있는 그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눈의 어떤 그런 시야 그쵸 시야 그 눈이 볼 수 있는 닿을 수 있는 한 어떤 것도 어떤 것도 could be seen 보여질 수 없는 거죠 이때 but 은 에 제외하고 죠 뭐뭇을 제외하고 전체로 쓰였습니다 자 물을 제외하고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 보여질 수 없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까요 자 7번 보시면은 so far as i am concerned로 되어 있는데 요 so를 써도 되고요 as를 써도 되죠 예 as far as 그리고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concerned가 나오게 되면 뜻이 뭐에요 뜻이 요 주어에 관한한 이란 뜻입니다 그쵸 이 주어에 관해서 말하자면 또는 주어에 관한한 이렇게 수거처럼 알아두세요 so를 써도 되지만 as far as 주어 다음에 비동사 concerned 하게 되면 이 주어에 관한한 그쵸 나에 관한한 i have no objection to the plan 그 계획에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로서는 그 계획에 반대하지 않는다 자 8번에 we went죠 갔죠 뭘로 갔어요 by train으로 갔죠 as far as 부산인데 이때 as far as는요 접속사라기 보다도 이때는 뭐뭐 까지 정도의 약간 전치사 느낌이죠 그쵸 부산만큼 멀리죠 원급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as far as를 갖다가 그냥 전치사 같은 느낌으로 뭐뭐 까지라고 보셔도 돼요 부산까지 by train 그쵸 기차로 he went 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and then 그리고 나서 took ship 배를 탔죠 어디를 향하는 배에요 제주도를 향하는 배죠 그쵸 이때 for는 목적지의 for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시면은 in so far as i know 이거는 덩어리로 그냥 알아두세요 여러분 in이 붙습니다 as far as 같은데도 그런데 그때 so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in so far as i know 이거는 뭐에요 내가 아는 한이에요 그냥 내가 아는 한 그쵸 내가 아는 아는 한 그는 어때요 겁쟁이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은 동물이 행복하대요 자 그 다음에 so long as 가 또 나왔죠 뭐뭐 하는 한이죠 바로 그들 그들은 동물들이죠 동물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먹어야 할 충분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 그쵸 가지고 있는 한 동물들은 행복한 거죠 그쵸 동물들은 먹는 거랑 그리고 다치지 않고 그냥 잘 본능적으로 지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 가서 좀 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링컨이죠 링컨이 went through에요 went through는 뭐에요 격다죠 격다 뭔가를 경험한 겁니다 삶을 경험했죠 근데 어떤 어떤 삶이에요 베어링이 꾸며주네요 베어링이 뭐죠 뭔가를 이렇게 좀 담고 있는 그쵸 뭔가를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있어요 로드를 가지고 있죠 뭐의 로드에요 사람들의 슬픔의 어떤 로드 그런 짐이죠 짐 그쵸 뭐와 함께 스마일링 페이스니까 웃는 얼굴로가 되겠죠 웃는 얼굴로 a people's solo니까 한 국민이죠 그쵸 한 국민들의 슬픔의 짐을 지고 있는 삶이죠 그 삶을 링컨이 겪었대요 계속 보시면 자 애즐롱 애즈가 나왔네요 그죠 그가 사는 동안 그가 사는 한 그는 뭐였어요 가이딩 스타죠 가이딩 스타가 뭐에요 인도하는 별이죠 그쵸 가이드하는 별이니까 뭐를 인도합니까 전체 이 브레이브 네이션이니까 아주 그 용감한 그쵸 용감한 그러한 국민들 모두를 얘기하는 거네 그죠 전체 네이션이니까 이 전체 용감한 국민들 모두의 그러한 가이딩 스타였었다는 얘기죠 되셨죠 예 자 그리고 그리고 when he died죠 그가 죽었을 때 링컨이 죽었을 때 the little children 이에요 어린 애들이죠 작은 어린이들이 울었다는 거죠 거리에서 그쵸 대통령이 죽었는데 애들까지도 울었다는 얘기는 아주 참 되게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라는 이야기죠 자 2번 보시면은 the happiest time 이죠 가장 행복한 때죠 오브 마이 보이후드니까 나의 소년기죠 내 소년기에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였어요 at that early period죠 예 바로 아주 이때 that 은 거의 그 부사죠 매우 이른 시기였죠 그런데 그 매우 이른 시기는 어떤 시기에요 뒤에서 설명해 주는 거죠 little past the age of six 이에요 그 여섯 살의 나이를 얼마 지나지 않은 거죠 little 이니까 그쵸 여섯 살의 나이를 얼마 지나지 않은 바로 그런 그 어린 그러한 시기 가장 그 아주 그 얼마 안 된 그러한 시기죠 초기 시기죠 자 그리고 그 때가 또 언젠지 이 왠이 또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때에요 내가 나 자신의 포니 포니가 조랑말이죠 조랑말을 가지고 있었던 때죠 근데 그 조랑말은 to ride on 그쵸 탈 조랑말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허락을 받았던 때죠 그쵸 뭘 허락 받았어요 to stay 머무르는 거죠 어디에 머무릅니까 바로 on his back on his back은 뭐예요 그 조랑말에 등을 말하는 거죠 등에 타도록 허락 받은 거죠 그쵸 예 그런데 as long 하고 as far 가 이렇게 아 이렇게 연결되는 게 and 이렇게 되고요 as long as far 가 뒤에 있는 이 as 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한 as long as i liked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and 다음에 또 as far as i liked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다시 해석하게 되면 허락을 받은 건데 뭘 허락 받았어요 머무르도록 그의 등 바로 그 포니 그 조랑말의 등 위에 이렇게 stay 머무르도록 허락 받은 거죠 그쵸 뭐 하는 한 내가 원하는 한 그쵸 원하는 동안 내가 원하는 만큼 그죠 원하는 만큼 그 조랑말의 등 위에 머무르도록 허락 받았고 그리고 또 뭘 허락 받았어요 was allowed to go에 연결되는 거죠 내가 또 원하는 만큼 지후로부터 멀리 가도록 허락 받은 거예요 그쵸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거죠 네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런 매우 초기의 시기였다 그 시기는 6살이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The only freedom이죠 바로 유일한 자유인데 어떤 자유입니까 뒤에서부터 꾸며주네요 받을 가치가 있는 자유죠 Which deserves the name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쵸 그 이름을 받을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자유는 그쵸 그냥 지격을 할게요 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자유래요 그쵸 이때 대신 자유를 받는 거죠 어떤 자유 pursuing our own good in our own day 그쵸 우리의 방식으로 바로 이제 우리 자신의 good 이익이죠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 그러니까 유일한 자유 그 자유라는 이름을 받을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자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 식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바로 그러한 자유죠 그쵸 이건 자유를 받는 거죠 freedom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o long as가 나왔죠 뭐하는 한 우리가 시도하지 않는 한이죠 자 시도하지 않는 한인데 뭐 하려고 deprive a of b죠 a에게서 of b를 빼앗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것을 그렇죠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한 그리고 또는 임피드하게 되면은 이것도 방해하다죠 방해하다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거죠 그쵸 바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 그쵸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을 그쵸 그 이익을 말하겠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는 한 그쵸 네 그래서 attempt to 다음에 deprive가 1이고 그리고 임피드가 2가 되는 거죠 그쵸 빼앗으려고 시도하지 않고 방해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한 우리 방식대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바로 그 자유라는 이름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유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자유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자 2개의 용액이에요 2개의 용액인데 어떤 용액입니까 which do not readily mix죠 예 그러니까 쉽게 섞이지 않는 두 개의 용액이 이쁘니까 뭐 만다면이죠 용액이 are put into the same vessel 자 같은 어떤 그릇 속으로 두어진다면 그쵸 두 가지 용액이 같은 그릇에 이렇게 어 넣어진 거예요 그쵸 쉽게 섞일 수 없는 거죠 마치 물과 기름 같은 거 있죠 그렇게 된다면 더 가벼운 용액이 둥둥 떠다니죠 어디 위에 바로 더 무거운 거 위에 당연하죠 그건 그쵸 그래서 물과 기름은 보면은 기름이 더 가볍기 때문에 떠나보네요 그쵸 물이 더 무겁고 자 그리고 이것은 가능하대요 그쵸 뭐하는게 가능합니까 to have 하는 것이 그쵸 뭐가 have에요 바로 더 무거운 용액이 그쵸 더 무거운 그 액체가 떠다니는 게 가능하대요 어디 위에 바로 더 가벼운 거 위에 그건 거꾸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쵸 이게 가주어고 진주어죠 자 원래는요 무거운 게 밑으로 가고 가벼운 게 위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마도 아마도 무거운 게 위로 가고 그리고 가벼운 게 아래로 가는 것도 아마도 가능하지만 그쵸 그런데 이것은 can only be possible 오직 가능할 수 있대요 뭐하는 한 뭐하는 한 그 용액들이 완전히 undisturbed 이니까 이게 방해받지 않는 겁니다 그쵸 그 용액이 전혀 완전히 방해받지 않는 한 그쵸 진짜 완전한 평행을 이룰 때 어떤 방해도 없을 때는 아 이제 그 무거운 게 위로 가고 그리고 가벼운 게 아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게 떨어지게 되죠 무거운 게 밑으로 그쵸 예 그런 식으로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